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모두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영역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골롯에서 4장 10절로 17절, 골롯에서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우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기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기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는 표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입니다. 그러다보니 한자에는 뜻이 담겨져 있죠. 한자와 가운데 사람인자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서로 붙어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란 게 본래 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에 서로 의존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꼭 받아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는 않으셨죠. 바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교회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교회는 홀로 무언가를 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죠. 즉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대사도에게도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믿음의 동역자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즉 주일 예배는 들이나 사랑방에도 참여하지 않으시고 또 교역자들의 신방조차 발고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곤 하죠. 한마디로 믿음의 동역자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 옷을 입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골로세설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즉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씀해줍니다. 우선 바울은 7절을 통해서 두기고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기고는 바울 대신에 가서 바울의 성형안을 전했던 자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 바울의 신봉이 된 오네시모도 있었죠. 자 이제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리스 따고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입니다. 우선 아리스 따고는 참 독특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리스 따고는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큰 부음을 경험했지만 그 여파로 커다란 반발심과 커다란 폭동이 발생하게 되었죠. 당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니 아데미 신상을 숭배했던 사람들과 만들던 사람들과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살기에 막막하게 되었기에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때 그들에 의하여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 동료들 속에 아리스 따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또 보게 되면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음을 듣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전달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아리스 따고도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됨으로 바울은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었죠. 그때 그 배에 동행했던 자들 가운데 아리스 따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리스 따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와 함께의 가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 따고는 바울의 고난에 적극 동참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서 찬사를 받거나 영광을 누리게 될 때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마련이죠. 하지만 주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즉 사람이란 게 지극히 이기적이기에 결코 피해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에 갇힐 정도였기에 바울의 편에 서게 되면 로마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 즉 공권력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 따고는 이런 고난을 모두 감수하면서 바울과 함께 했죠. 실제로 아리스 따고 또한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가까웠던 관계도 쉽게 깨버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된 신자라면 아리스 따고가 바울에게 한결같이 대했던 진실하고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본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상이 다 욕을 할 때 같이 욕을 하고 세상이 비난을 할 때 같이 비난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이고 성도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다 욕을 해도 지체를 보호하고 아껴주고 함께 욕을 먹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국교회가 다소 억울하게도 오해를 받아 세상에 비판거리가 되었지만 그런 비판에 우리 기독신자들이 편승해서 마치 세상 불신자들처럼 무조건 교회를 싸잡아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에는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가 고금을 전하다가 산에 들임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부기도를 했죠. 또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오순절 성경 대강림 사건 당시 120명의 문도들이 모인 다락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의 장년들이 모일 정도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다락방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그만큼 마가라는 인물은 초대교회 때부터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서 많은 헌신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도중에 혼자서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이후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입장이었죠. 하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성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말이죠. 실제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에게 커다란 빛을 줬던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면 바울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다녔더라도 그의 전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보증해주지 않았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에게 큰 빛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수에 머물던 바울을 안개옥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자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러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바나바와 싸우지 않으려 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마가는 바울에게 절대로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말미에 마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불러주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무데우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종국에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일에 유익을 주는 동역자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교회 내에도 연약한 인생들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성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서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과도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금 출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삼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것이죠. 이제 시간 관계상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해보면 평범했던 유스도라는 예수가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죠. 또 애써 기도하고 말이 수고한 에바브라도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인 누과도 나오죠. 심지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었던 자, 대마도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마는 바울을 떠나고 버린 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록하고 싶지 않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자였겠지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반명교사로 삼으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겠죠. 또 여성 지도자였던 눈바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내려놓으려 했던 아키포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세설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동역자들을 기록해 주므로 결국 믿음의 동역자가 꼭 있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는 과연 교회 내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검 결과, 믿음의 동역자가 아직 떠오르지 않는다면 새해에는 바울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믿음의 동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오늘 저녁에 있을 성구영신예배에도 은혜를 부어주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토록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위란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